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계란도 치즈 맛이 나고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프리는 약간 총검은 안 들어간 담백한 맛. 밥은 그냥 햇반 맛이고 계란맛이 진짜 치즈는 것 같아요. 닥터래요. 수록색 면인 줄 알았어. 냄새는 없었죠? 파스타는 시도량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상큼해. 느끼한 거는 시도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이게 조합인데 되게 맛있어요. 파스타는 좀 수고하는데. 오, 자신. 배가 좀 더 익었더라고요. 아, 내가 참 당뇨하는 게 보다. 아, 신경이 좀 더 익었네요. 아, 신경이 좀 더 익었네요. 고기, 고기, 고기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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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사쿠레가 느끼기랑 뻔하나? 그리고 크림이랑 잘 어울려요. 치콘 달콤한 쌀기통에 커피맛 가득하게 나오는 피라미 있죠? artık 대박이다! 진짜 심하네? 비기가 지금 몇 점에 들어왔지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너도 네 개네? 네 점이 들어간 15,000원 처벌합니다 설거지를 완료했습니다 욕이 나와 진짜 딱딱합니다 얘는 젤리가 배워 맞죠? 에비스 이렇게 탁탁 주스래요 음 홍코맛 강함이랑 당근맛도 나고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달걀한 스크림? 달콤? 바스러지는 느낌? 음 음 상큼하다 상큼한 혼란들만 어 어 뭐하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네 공기 대기에서 꼴을 뿐이구나 이것도 매워 꽃잎에 있는 콜렛인데 젤리인데? 아 젤리시네 어머 안에 뭐가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이거는 50놈이다 향금도 분유맛 소금 뿌린 오리라스 더 완전 찐 분유 진짜 소금만 나요 은은한 소금 음 음 이거는 그냥 뿌린 맛이에요 맛있어요 소금이 맞다 음 음 음 음 진짜 도마탱이에요 진짜 도마탱이에요 진짜 도마탱이에요 진짜 도마탱이에요 진짜 도마탱이에요 파이트도 보여요 초코도 막 종이 펜퍼 루킹도 나고 이렇게 예쁘고 쭈그런 단백질 같아요 음 음 이거 완전 소금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밥에 카라멜이 있어요 에스프레스 느낌의 카라멜이 있어요 그냥 먹어본 맛 스키가 되게 진한 맛 되게 풍미가 좋아요 풍미가 좋아요 풍미하고 찐풍한 맛 오히려 카르테류보다는 페리크류보다는 먹어보기 전에 깔끔한 맛도 없고 인정? 아 풍미 좋은 맛 으음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일단 대원은 여긴 카드가 펴고 신분증 주 세 번에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메인화면에 가면 저희는 마을아치여 카텔란도 형 빨리 가고 허리가 비워요 어 빨리 들어가서 발간 조금만 불러주세요 아 어 징그러 생겼어요 아 아 아 으 안녕히 계세요 발 푸시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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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